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가 되기 전에 꼭 알아둘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다느니 연봉이 어떻게 됐다느니 연금이 떨어진다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기사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지인들과 이야기 나누거나 혹은 학부모님과 대화하다 보면 교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주관이 바탕이 되어 있고요. 제 경험도 이제 역시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안 봐도 상관이 없으시긴 한데요. 교사를 지망하시는 임고생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요즘에 기사를 보든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든 약간 교사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뭐 수업을 하고 학생들 생활 지도를 하고 그런데 여기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가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이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모두 다 교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 교사랑 초등학교 교사랑 하는 일이 완전히 같다고 보질 않잖아요. 주된 업무도 다르고요. 그런데 초등, 중등, 고등 특히 중등과 고등은 업무가 같다. 생활 지도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중등교사인 제 입장에서 초등교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먼저 저학년과 고학년이 있죠. 그런데 저학년과 고학년을 담당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업무나 이제 하는 일, 그 다음에 생활 지도, 수업적인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들고 고학년은 중학교를 준비하는 이미 마음은 중학생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거를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교육을 해야 돼요. 아침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 같은 아이들을 1년 내내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뭐 시간표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의 자질, 수업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고 여기에 생활 지도가 플러스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쉬는 시간까지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아이들의 관계를 이제 싫어도 알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활 태도적인 면도 당연히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교실이 교무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요. 방과 후에도 업무를 한다든지 수업을 준비한다든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출근을 했을 때 바로 교실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물론 담임선생님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교무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특징이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중등은 어떻게 다르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이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이 굉장히 많이 다르듯 각각 1학년, 2학년, 3학년이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교 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다 6개 학년이 다 특징이 다르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의 차이만큼 엄청나게 심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주된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7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은 격변의 시기인 만큼 굉장히 생활 지도가 훨씬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적인 거나 좀 업무적인 게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같은 중등 교사여도 맡은 학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초등은 종일 교육인데 반해서 중등은 적으면은 일주일에 1시간부터 아무리 많아도 일주일에 5시간까지만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담임선생님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예요. 주요 과목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반에 뭐 4, 5시간 들어가는데 이제 주요 과목이 아니고 시수가 적은 과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을 일주일에 3시간만 이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종례를 다 합쳐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함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종례에다가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은 다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내 도덕 수업이랑 그 다음에 조종례 하루에 2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생활 지도도 함께하다 보니까 초등 때만큼 이제 학생들을 파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특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서로 파악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3월달에는 그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가끔 가다가 좀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초등학교 교사랑 중등교사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시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교실과 굉장히 거리가 먼 교무실에 있는데 이제 제 학급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는 다른 학급들도 있잖아요. 수업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와중에 쉬는 시간에 저희 학급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애가 혼자 안약을 못 넣으니까 몇 시경에 안약을 넣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애가 급식을 먹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뭐 오늘 방과 후에 일찍 와야 되는데 점심때 선생님 애한테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쉽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재깍재깍 알림사항 같은 거 이제 뭐 문자 같은 걸 챙겨보기도 힘들고 아이를 쉬는 시간에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조금 초등과 중등의 구분이 명확해야겠다라고 조금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중3 같은 경우에는 입시랑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학기 때는 특히 이 입시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치열해요. 뭐 중3 입시냐 라고 하실 텐데 평준화가 된 지금도 어쨌든 성적에 따라서 입문계와 특성화계가 나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에 대해서 예민하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특성화면은 또 면접 준비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치열한데요. 여기서 또 특목고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3은 거의 입시 위주로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했을 때 또 고등은 어떻게 다르냐. 먼저 초등에 비하면 좀 적지만 어쨌든 중등은 생활지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예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거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1, 고2, 고3이 그렇게 정신연령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4학년이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좀 큰 열흘 7살인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3개 학년이 다 아이들이 말이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의 범절은 자동적으로 지켜야 자기들이. 근데 방과 후에도 보충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제 만나는 시간이 중등에 비하면 좀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7시간, 10시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 준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조회 종례는 뭐 그렇게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중등 같은 경우엔 좀 스펙타클 하거든요. 애들 안 쳐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안내사항 계속 주지시켜야 되고 그런데 고등은 아이들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수업이 거의 모든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등급과 직결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굉장히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와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마다 골머리를 썩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기부도 이제 어떤 말을 적어줘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모든 아이들을 이제 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중등은 이제 특목고를 지향하는 학생들 빼고는 그렇게 생기부가 중요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알아서 쓰시거든요. 근데 고등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만 준비를 따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기부가 어쨌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해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입시는 당연히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3 입시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보통 초임한테 고3을 주는 경우가 이제 예전만큼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좀 기피하는 담임이기 때문에 초임이 맞는 경우가 그래도 이제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시면은 중학교 3학년 교사랑 고등학교 3학년 교사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돼요.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교사와 고등학교 3학년 교사가 하는 일은 이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만큼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주세요. 여기까지만 설명했는데도 지금 10분이네요. 거의. 그러면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시간이 된다면은 이어서 다른 특징들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막은 따로 넣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샤샤가 계속 울어서 샤샤랑 놀아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볼게요. 자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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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